끝내주게 재밌는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하면 되죠.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오늘은 중장년 이후의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인생이 금방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과 욕구에 솔직해지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 번뿐인 인생,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고 마음껏 살아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율로를 외치며 외제차 명품백을 사고 돈을 물같이 써버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가장 허망해질 때는 뭐 하나 이룬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라 이룬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고 합니다. 기껏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들어 되돌아보니 모두 남을 위한 것뿐이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이런 기분을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기분이죠.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무엇에 열정이 있는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를 만큼 우리는 너무도 많이 휘둘렸고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자각이자 행동의 지표가 바로 내 욕망과 감정에 충실하자는 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죽지 않고 당당해지기. 남에게 아쉬운 소리할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고 슬슬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유 없이 남 앞에서 주눅들고 쪼그라드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위축돼서 할 말도 못하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그랬는지 참 아쉽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뭔가를 기대하거나 아쉬운 소리할 것도 아닌데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숨기고 있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두려운 사람처럼 위축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좋은 회사를 다녔든 그렇지 못한 회사를 다녔든 어차피 하루 3끼 먹는 것은 똑같고 생로병사를 겪는 것도 다름이 없습니다. 가끔 잘나가는 인생을 보면 부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죽을 피워까지는 없죠. 괜히 속된 것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굳은 표정 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 전하기. 말하지 않으면 마음 속에 아무리 보석 같은 귀한 사랑이 있다 한들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세월 지나면 알아주겠지가 아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자랑스럽다, 믿는다. 그런 말을 마음 속에서 꺼내서 표현해야 비로소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연애를 할 때 생각해보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전달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말해서 상대에게 전달되면 관계가 전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질 게 분명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딱 한 번 석가모니에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어느 날 석가가 영치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연꽃 한 송이를 집어들고 빙글빙글 돌렸다고 합니다. 앞에 앉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오직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알아차리고 빙글에 웃었다고 하죠. 바로 여기에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영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귀신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생의 주인공은 나로 만들기. 인생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모두 내 탓입니다. 하지만 나이 50, 60을 먹어서까지 부모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가엾고 치근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누구는 돈 많은 부모 만나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고 또 누구는 사랑이 많은 부모를 만나 사랑 듬뿍 듬뿍 받아가며 잘 컸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 다 날려먹기 일수고 부모가 베푼 사랑도 헛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아픔과 노력이 또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헤아려 본다면 세상이 영 불공평하게만 굴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모 탓하고 남 탓만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다부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기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티벳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걱정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들을 걱정해서 없어진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혹시 하고 있는 걱정들이 너무 완벽해지기 위해서라든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이 잡아서 생기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표나 기준이 높아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산다고들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그 불안함에 괴로워만 하지 말고 대신 그 시간에 걱정거리의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한 일을 해보라는 글이나 책이 많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걱정이 생각만큼 많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생각만큼 기대만큼 걱정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걱정과 밑도 끝도 없는 불안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피곤하게 사는 인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다섯 개의 비결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도 불행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끝내주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